순천중앙로타리클럽이 코로나19에 신속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다기능음압구급차를 순천시에 기증했습니다. 순천시는 지난 1일 국제로타리3610지구 순천중앙로타리클럽에서 다기능음압구급차를 기증받았습니다. 순천중앙로타리클럽은 대만, 타이페이 로타리클럽을 포함한 6개 로타리클럽과 합동으로 1억 7,500만 원 상당의 다기능음압구급차를 순천시 보건소 구급차량으로 기증했습니다. 순천시는 기존 구급차 한 대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해외입국자 이송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집단 환자 발생 시 소방서 구급차 지원으로 환자 이송을 추진했지만 이번에 기증받은 다기능음압구급차를 통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환자의 이송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.